원래 공주가 뭔 일이야, 응? 언니 나와요. 네가 웬일이냐? 어머니, 얘가 왜 이래? 난 너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만 가봐라. 너랑 할 말도 없고 마주치기도 싫다. 마주치기 싫다, 응? 뭔 좋은 꼴을 보겠다고 여기 왔대. 어머니,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오빠랑 잘해 보고 싶어요. 한 번만 도와주세요, 어머니. 뭣을 어떻게 도와줘? 너랑 할 말 없다니까.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우니까 얼른 가. 널 붙잡고 무슨 말을 하겠냐. 제가 어려서 뭘 몰랐어요. 저도 집에서 결혼하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그냥 결혼했어요. 그래서 오빠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이렇게 헤어져 보고 나니까 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거 느꼈어요. 어머니, 오빠랑 다시 잘해 보고 싶어요. 어머니가 오빠 마음 좀 돌리게 해 주세요. 아니, 아니 그게 돌려지가 않 그, 응? 그 맷돌도 아닌데. 난 더 이상 할 말 없다. 고모, 얘 좀 보내요, 응? 고모님 도와주세요. 어쩐지야. 내가 뭘 힘이 있고 백이 있어야 도와주지. 난 이 집에 개털이오. 누구 나네 밖아. 내 몸땡이 자체가 피눈물 나는 역사요. 아만. 내가 일하려고 피눈물 나는 역사 쏟나, 응? 아버지. 더 이상 할 말도 없네. 에휴.